제 자신이 너무 몽창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너무 긴장됐어요. 제가 알아요. 제가 집중을 못하면 표정이랑 걸음걸이에서 떨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. 위축되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발산이 잘 안 됐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다. 결국 무대를 만드는 건 나구나. 나에 맞춰서 이 곡을 흡수하면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 무대마다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고 저 자신도 믿게 되고 많이 정리되고 성숙해진 느낌이 들어요. 저 스스로도. 제 힘으로만 좀 싸우는 걸 보여드리는 것도 이번엔 내 노래다. 라고 부르는 것이 느껴졌다고 할까요? 자신감에서 나오는 날 것 같은 느낌 마저도 좋았습니다. 되돌아보면 제가 제 자신을 안 믿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는다. 라는 느낌이 들어서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도 같이 사랑할래. 라는 걸 많이 담았습니다. 매 라운드를 하면서 배우고 성장했던 모습을 이번 파이널 무대 때는 가득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어요. 두 번째 세계에서는 파이널일 수 있어도 주이한테는 새로운 시작!